즉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피부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면역이 떨어졌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오늘도 심혜철 원장님과 유익한 피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주변에 친구들 중에 저도 그렇고 가끔 레이저 시술을 받고 피부가 뒤집어진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떤 시술을 받았고 피부에 어떤 증상이 있었었나요? 친구는 제모 시술을 받았고 간질간질하고 뾰루지 같은 것들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피부과에서 시술 받고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뒤집어졌다고 표현하는 이 한 가지 단어도 사실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레이저 시술 받고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하는 것은 각각 어떤 증상이 있고 왜 나타나는지 해결법은 뭔지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일단 레이저 시술을 받고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첫 번째, 모낭이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모낭염입니다. 색소 치료를 하는 레이저 토닝도 마찬가지고 제모와 같은 모근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레이저도 마찬가지인데 모낭 부분을 자극할 수 있고 이때 모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나타난 그 현상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모낭염은 시술 이후에 하루에서 이틀 안에 생기고 간질간질하면서 이렇게 붉은 구진과 함께 농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레이저 시술과 같이 모낭을 자극할 수 있는 시술에서는 생각보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보통 이것을 설명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시술을 받을 때 이런 설명은 좀 안 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생기면 생각보다 당황스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병원에 왔는데 갑자기 설명 듣지도 못했던 간질간질한 농포 같은 것이 얼굴을 뒤덮였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이거 레이저 부작용 생긴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피부가 약해서 역시 내 피부에는 레이저가 안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 후 모낭염은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적절하게 받으면 보통 하루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주 이 현상이 생기는 분들은 약을 미리 처방받고 시술 후에 증상이 생기기 전에 복용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팁이네요. 미리 약을 처방받자. 원장님 그럼 또 다른 레이저 후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현상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두 번째로는 레이저 시술 이후에 보습을 굉장히 두껍게 해줘서 모공이 막혀서 화이트헤드나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대부분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해당 부분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색소토닝도 피부에 열 에너지를 가해주고 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흉터 치료인 프락셀도 피부 안에 이렇게 열 기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부 안쪽은 당연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술 후에 보습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해줘야지 피부가 회복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도 원장님께 시술 후에 항상 보습을 충분히 잘해줘라 매일 잔소리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피지 발달이 많아서 모공이 발달한 사람의 경우 거기에 심지어 민감성 피부로 트러블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라면 시술 후에 평소에 하지 않던 과도하게 보습제를 사용을 해서 피부 위에 덮습니다. 이럴 경우 모공 안쪽에 피지가 저류가 돼서 하얗게 화이트헤드가 생기는데 실제로 보습을 강조하면 화이트헤드가 모공에 쭉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심하지 않다면 보습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면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만 문제는 레이저 시술 후에는 열 자극에 의해서 피부가 더 건조하게 느끼게 되고 또 더 보습을 잘해야 할 것 같은 필요성 때문에 에센스, 세럼, 수분크림, 영양크림에 팩도 자주 하시는 분들 많죠. 이런 경우에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모공이 막혀서 화이트헤드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화이트헤드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군요. 그럼 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가야 될까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 화장품의 개수를 늘리지 말고 빈도수를 늘리라고 강조했었죠. 맞아요. 즉,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해서 저는 항상 저분제랑 히알루론산을 앰플 타입으로 써주고 피부 자극을 안 주는 본인에게 맞는 제형의 보습제를 쓰되 건조하면 자주 발라줄 것을 강조합니다. 단 이것은 피지 발달, 모공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이고 막 악건성이면서 피지 발달도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투머치로 많이 발라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레이저 후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지금 다양한 게 나왔는데요. 네. 또 압출이나 바늘이 들어가는 시술이 있는 경우에 바늘이 들어갔던 부위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생겨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압출을 하는 경우에 깨끗한 바늘로 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구멍을 이렇게 뜯어놓고 필링을 이렇게 도포할 때 도포하는 장비에 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얼굴에 바늘이 들어갔던 부위들이 다 세균 감염으로 모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요?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원장님, 이런 경우는 앞에서 말한 모낭염과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레이저 시술 후에 나타나는 모낭염은 주로 이렇게 간지러운 증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도포하거나 복용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는데 진단이 똑바로 되지 못해서 계속 막 또 압출만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또 이게 같은 모낭염이라도 좀 다르고 또 다른 느낌으로 어렵네요. 그러면 또 다른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번째로는 피부 장벽이 손상받는 경우인데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덮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있는데 이것은 선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자극을 줘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과의 같이 간 친구와 똑같은 시술을 받더라도 피부 장벽이 약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레이저로 인해서 손상이 더 가해질 수 있겠죠. 아니면 정말로 레이저 시술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손상받게 되는데 이러면 평소에는 들어오지 못했던 외부 물질들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원인들이나 바이러스들도 이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피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 피부에 각종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을 간별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도 약간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참 아리송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환자분이 평소에 여드름이 있어서 피지역지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알약 아시죠? 그거를 간헐적으로 복용을 했었는데 타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고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오더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셨는데 실제로 히스토리를 잘 들어보니 레이저 시술이 피부를 좀 건조하게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보습을 좀 더 많이 과도하게 하셨었는데 평소에는 여드름 약을 복용하시던 분이니까 얼굴에 피지가 많고 모공 발달이 또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드름이 생기니까 가지고 있던 이 피지역지제를 매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레이저 시술로 건조한데 피지역지제를 먹으니까 더 건조해져서 피부장벽이 많이 손상받았고 거기에 여드름으로 각지제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피부장벽이 손상받으면서 피부 트러블이 심하게 생긴 분이셨거든요.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복합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은 어떤 치료 방법을 내려주셨나요? 일단은 피지역지제를 중단시키고 각질제거도 중단시키고 건조하다고 4, 5종류 이상씩 보습하고 팩하시던 분이어서 저분자랑 히알루론산, 앰플이라 자극성 없는 크림만 횟수를 자주 발라주라고 하니까 좋아졌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를 말하냐면 즉,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피부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면역이 떨어졌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하나하나 이유를 찾아보면 지금 현재의 피부, 트러블, 모낭염을 만든 이유들이 있으니 이를 교정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유용한 피부 상식을 알게 된 것에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원장님 오늘도 정말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도움 많이 되셨죠? 레이저 때문에 그동안 이유 없는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으로 고민 해결이 싹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 함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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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